다음 곡은 좀 분위기 바꿔서 신나운 노래로 할 건데요 요즘 노래인데요 프라이머리라는 작곡가의 노래예요 시스루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나요? 시스루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소녀팬들이 호응해주시니까 정말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고요 이 노래는 여러분들의 호응이 참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우리 둘이서 이렇게 좀 한번 리허설을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 하는 것보다 한 10배 이상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잘할 수 있죠? 세이호 호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좋네요 지금 세이호 호 호 호 세이호 호 호 호 소리 싫어! 호 이렇게 하면은 공연 안 끝납니다 호 네 더 더 하셔야 돼요 알겠죠? 소리 싫어! 자 레츠고! 원 쥬 쥬 쥬 포 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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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